안녕하세요 고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스팀의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큐틴 게임인 더 사이클 프론티어 포르토나 서바이벌 DLC를 받아보겠습니다 포르토나 서바이벌 DLC는 2월 8일 오전 3시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DLC를 받기 전 베이스 게임을 먼저 받겠습니다 더 사이클 프론티어 게임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모든 게임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게임 페이지 조금 내리겠습니다 게임 페이지에서 라이브러리의 추가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업장이 뜨면 확인 클릭합니다 게임 페이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를 보면 녹색으로 라이브 게임 라이브러리에 정상적으로 추가가 되어진 상태인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베이스 게임을 가진 상태이므로 DLC를 받아보겠습니다 더 사이클 프론티어 포르토나 서바이벌 게임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 조금 내립니다 게임 페이지를 조금 내린 후 계정에 추가 버튼 클릭합니다 나의 계정에 추가되었습니다 게임 페이지를 보면 동일하게 녹색으로 게임 라이브러리에 추가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게임 라이브러리 확인하겠습니다 스팀 게임 런처 실행합니다 실행 후 라이브러리 메뉴에서 더 사이클 프론티어로 검색하면 게임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페이지를 보면 DLC 항목이 있습니다 DLC 영역 안에 있는 내 DLC 관리 버튼 클릭합니다 클릭합니다 DLC 창에서 방금 받은 더 사이클 프론티어 포르토나 서바이벌 DLC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max기 게임, 설까요? 구조전 gl DC 공격하게 작업 스폴벌 오늘은 스팀의 무료 게임 더 사이클 프론티어 포르토나 수바이블 DLC를 받아보았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